어... 얘들아, 좀 도와주면 안 되겄냐? 아우... 아휴, 진짜, 진짜... 이런, 이런 인정 말이 없는... 아우,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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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구리야... 오라버니, 기방에 묶여주는 조건으로 모든 잡류를 다 하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? 맞아요. 어? 그, 남하이론 방금이란 말도 몰라요? 남하이론 충청금... 그래, 그거! 충청금... 저 주세요. 제가 좀 들게요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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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착한 척 한다. 하긴, 잘난 게 없으니 착하기라도 해야지. 내가 보기엔 별 차이도 없고 드럽게 잘난 척 하네. 다 들리거든요? 하하, 할아버니... 벌써 노안이 왔어요? 이렇게, 완벽하고 우리하고... 저, 볼포 없는 죄하고... 같아요? 아하... 하하! 으이 짜증나! 어? 어? 뭐야? 어? 이거 가져라 가야지! 아파, 할아버지! 미안 대체 왜 이러세요? 무슨 일인데요? 네 고민을 해결해줄 방법을 찾았다 네?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워량의 고민을 해결해줄 방법 과연 가채장 김상철이 찾은 그 방법은 무엇인 걸까? 수양아 미양아! 나리! 아이고! 오셨어요! 자, 오늘은 누구랑 같이 마셔볼까? 자, 수양이! 아, 우리 미양이! 아, 이거 다 같이 마시자꾸라!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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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저 가채는 뭐야? 저렇게 풍성한 가채가 있었어? 예쁘다... 워량이 엄청 화려하면서 또 되게 가녀리게 보이는 것 같아 내 오늘 함께 마실 사람을 정했구나 비켜봐줘 오, 나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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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오랜만에 봤더니 너무 아름다워졌구나 뭐야, 진짜! 아, 가채 하나로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아, 너 그런 말이 지금 나오니? 큰 가채 하나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워량 아, 나 그렇게 가채